지금 이제 윤정부가 일을 처리하는 걸 보게 되면 대통령이 지지도와 같은 그런 여론조사에 연연해 하지 않겠다. 그건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마치 주식을 투자한 분이 매일 주가 동향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치인들도 항상 여러분들 믿든 믿지 않든 간에 여론조사 결과를 관심을 가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 지지도가 20%대까지 추락한 것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느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하면 반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나 하겠습니까? 사람은 뭐 자기 문제는 관심이 많고 그리고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은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노력을 하는데 그 노력을 할 때 어떤 자신이 처한 그런 당면한 문제가 복잡하고 어렵더라도 조급한 마음이 들더라도 정도를 그려야 되는 거죠. 바른 길을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지만 이런 이야기를 잘 하는 데가 별로 없으니까 조급할수록 정도를 그려야 되는 거죠. 지금 윤 대통령이나 윤 정부가 하는 그런 방향응이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조급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정도를 걷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강하거든요. 그 정도를 걷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일이 꼬여가는 겁니다. 낱마처럼 꼬여가는 거죠. 한 가지 문제를 좀 정도로 끝 처리하고 다음 과제도 정도 끝 처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대충 때우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데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지금 의과대학 정원 조정 문제도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확실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첫 단추부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왜 잘못됐습니까? 경제협력개발기구 1천 명당 의사 수가 부족하다. 그게 설득이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럼 2천 명 어떻게 결정했냐? 근거도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2보 전진을 위해서 1보 후퇴를 해가지고 정원을 확 낮춰서 조정하고 그다음에 의사들하고 여러분들 회비체로 같은 구성을 해가지고 점진적으로 그렇게 늘려가는 방안으로 그렇게 방향선회를 해야 되는 거죠. 처음에 정한 입장에서 한 치도 물론 쓰지 않고 그냥 밀어붙이는 거지 않습니까? 첫 단추를 잘못 끼웠으니까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을 대중들은 모르지만 모르는 분들이 많겠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아 저게 허당이구나 이렇게 알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냥 밀어붙이는 겁니다. 밀어붙여가지고 이제 서울대병원의 의과대학 교수들이 진로를 못하겠다까지 이렇게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급할수록 정도를 그려야 되는데 본인들이 잘못한 것이 다 하늘 아래 다 드러난 거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영일만 그런 자원개발건도 어제 보고를 받고 오늘 대통령이 발표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게 옳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되었는가 합니까? 항상 정보라는 것은 대통령이 보고받는 정보라는 것은 왜곡되어서 전달될 가능성이 높죠. 산업통상자원부의 이익이나 석유개발공사의 이익이나 아니면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 사람의 이익 때문에 대통령이 한 방을 터뜨릴 수 있도록 기획을 해서 여러분들 정보를 올렸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처음에 제가 여러분들 방송 딱 국정브리핑 보고 냄새가 어떻게 여러분 났는가 하니까 저거는 그냥 한 방을 터뜨리기 위해서 만든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죠. 그것도 다 조급하기 때문에 무리수를 두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문제가 터져가지고 문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번져가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무슨 말씀을 하더라도 이제 사람들이 안 믿게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수주와 관련해가지고 컨설팅 비용 지출이 어떻게 됐느냐 이런 부분까지 사사히 파헤질 거 아닙니까? 그 세상을 그렇게 만만하게 보면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이 다 눈이 있고 의사 정원을 1년에 2천 명 증가시키는 부분에 다 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료들은 그냥 밀어붙이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거로 생각하는 겁니다. 산업안전장관의 여러분들 보고를 받아가지고 서둘러서 국정브리핑에 대통령이 나서가서 여러분들 그렇게 발표하게 되면 국민들이 와하고 좋아할 줄 알았죠. 당장 여러분 뭡니까? 문제점을 그냥 드러내는 그런 기사들이나 아니면 폭로성 그런 정보들이 그냥 난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이야기의 요지는 지지도가 여러분들 정체가 되고 활약을 해서 고민이 많으면 많을수록 압박을 받을수록 조급할수록 정도를 그려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점점점점 더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영일만 사태도 여러분들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위험한 주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파면 이번에 어마어마한 일이 나올 걸로 보죠. 얼마나 급했으면 휴스톤에 있는 컨설팅에 의뢰한 사람을 당장 여러분 도로라고 했습니까? 일파 만파가 될 수밖에 없게 됐습니까? 왜 일을 그렇게 처리하냐 이야기죠. 일을 좀 야무지게 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호주업체가 포기한 것은 대기업이지 않습니까? 호주업체가 포기했으면 다른 업체에 맡길 때는 공신력이 있고 좀 여러분들 누가 보더라도 소위 레퓨테이션, 평판이 있는 데서 맡겨가지고 여러분들 남이 보더라도 그 분야의 컨설팅 업계에서는 상위 몇 퍼센트 들어가는 그런 쪽에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거지. 그렇게 하면 참 제가 볼 때는 딱 한 거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게 되면 개인사도 그렇지만 국가 일을 하는 사람들은 조급한 마음이 들면 들수록 정도를 그려야 되는 거죠. 누가 뭐라고 여러분들 지적하더라도 그렇게 책이 안 잡힐 짓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또 책이 무진장 잡히겠네요.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